오늘 2위로 올라갑니다 5매치 1게임 서요원의 서비스 날렵하게 시작합니다 서요원 네네 그런 어떤 작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섭니다 네트 자세를 취했던 서요원 선수 스코어는 1대1 자 이유진 오른쪽 깊숙하게 전광석 아 여기서 서요원 선수 임팩트가 다가섭니다 서요원 매운맛을 3홀 걷어 올려줬구요 이유진 공격전환 그리고 반대편 빈곳을 공략하는 서요원 긴 서비스 리시르 서요원 득점 다시 포핸드 전환 서요원 선수가 공격형 선수 잘 사용합니다 오늘 몸도 가벼워 보입니다 서비스 득점까지 가져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테이블에 굉장히 붙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렇군요 다시 공격 그런데 네트에 꽂힙니다 범치를 유도했죠 이유진 다시 반대편 라인 위를 서요원의 서비스 8대4 다가섭니다 서요원 자 뭐 권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유진이 한 볼 그리고 이유진의 서비스로 바로 이어갑니다 퐁당 퐁당 이어갑니다 서비스 중앙을 계속 공략했던 이유진 7대8이고요 한 점 차입니다 자 그리고 서요원의 포인트 추가 먼저 가져갈 수 있을지 서요원 포인트 서요원 서비스 게임 포인트로 갑니다 긴 서비스 길게 바답니다 서요원 골짝 뛰면서 박자 만들어냈고요 높은 타점 양선수의 렐리 장기전을 예고하나요 이렇게 끌어집니다 한 점차 하하 서요원 동영상 이 위에 매치 스코어 이 2척 올립니다. 이유진 과감하게 날려봅니다. 다시 이유진 중앙으로 계속 보냈는데요. 서여원 따라잡습니다. 서여원의 공격 찬스 출발합니다. 살려냈습니다. 이유진 서여원 길었습니다. 지켜봅니다. 이유진 요리조리 잘 빠른 타구 탑스피입니다. 강력합니다. 뚫어줬습니다. 이제부터 지켜봅니다. 이유진 역시 3대1 두 점차 바짝 달라붙고 있는 이유진 네트 상단 또 상대 실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점차 지켜냅니다. 서여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3대5 5대3 강력하게 응수합니다. 4대7 3점 차 지켜냅니다. 이번에도 이유진 서여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물구러미 이유진을 바라봅니다. 코스 변화 받아내는 서여원입니다. 양 선수의 승패에 따라서 팀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유진 다시 한번 찬스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도 너무 잘 이유진 매치 포인트 서로 올리기 위한 이유진의 한구 한구 서여원도 이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서여원의 한 점 이유진 공격전환 이유진 서여원 낮은 곳에서 받아냅니다. 접근전 반대편 코스 이유진 공략 성공하면서 태연 멀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